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산에도 낙엽도 다 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게 제1조 목적, 제2조 용의정의, 제3조 중계대상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내용 중에서는 용의정의와 중계대상물 두 개가 시험에 각각 간듯이 출제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제도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한문제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2번에 보면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고 내용은 많기 때문에 교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시 도지사라고 합니다.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해당이 됩니다. 시 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사전에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 미리 이게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두 번째 줄에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불합격하셔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시 도지사에게 서울에서 시험 봤으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시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것은 오로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자, 미성년자, 외국인, 파산 선고받은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오직 두 가지 지난주 첫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견과자, 동그라미 2번 3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 5년 미견과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프린터 내드렸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페이지 짜리 내드렸습니다. 그 내용만 다 정리하면 80점 받는다고 했죠. 거기에 46번에 보면 3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있죠. 그래서 3년, 5년 이런 숫자들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계속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만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의 도지사라고 했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그래서 같은 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즉 객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만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동시에 볼 때에는 2차도 객관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 같이 시험 보면 힘들다고 2차를 만약 분리하자고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논문형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4번에 보니까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실시를 합니다. 다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효력이 없다. 소용없다고요. 2차는 합격하고 1차 불합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1차만 합격하고 2차 불합격하면 다음 회에 2차 시험만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한다면 민법 위주로 1차 과목 위주로 하시고요. 2차는 수업은 계속 빠지지 말고 듣고 나중에 2차는 마지막에 암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회. 즉 여러분들이 31회 시험에 1차 합격하였다면 32회 시험에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왜냐하면 양가로 4번에 보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32회 시험을 언제 볼지 법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한 번씩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0회지를 보시면 시험 과목이 있는데 박스에 시험 과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제가 오늘 프린터 우리 공전부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즉 위원회에 비교하는 게 위원회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위원회를 제가 프린터 5개만 내드렸는데 즉,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금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기 때문에 조정사항만 하나 다를 뿐입니다. 5개를 비교해서 내드렸는데 프린터를 보시고 자꾸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보시면 나머지 위원회는 둔다라고 되어 있죠.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그 기역부터 리얼까지 4개가 있는데 먼저 기역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이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심의의결하는 경우 시의의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기출문제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의의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즉,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시험은 시험 난이도는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시의의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한다. 이런 거는 물론 시험에 한두 개 지문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걸 일일이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죠. 양가로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일명 포함.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요.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위원회 비교하는 데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그래서 7명에서 11명인데 만약 11명이라면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만약 위원이 짝수가 되면 가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겠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괴료의 원칙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라는 게 정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우리 교재 41페이지에 보면 위원이 2연까지 있는데 이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금 11월 12월은 기초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 2번의 미연부터 2연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말은 기역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이 나면 근무해야 되죠. 2년 넘어도 또 2년 안 돼도 다른 데 인사발령 나면 그만둬야 됩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연임, 연속해서 임명되는 게 연임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척, 깊이, 회피인데요. 양가로 3번에 제척, 깊이, 회피. 재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피, 회피가 있는데 재척 사유다 이 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배제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를 재척 사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피라는 것은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기피신청. 저 위원은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므로 바꿔달라고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기피신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피는 뭐냐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빼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빠져야 됩니다. 해의에서. 그게 회피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우리 교재 41페이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이 뜻이고요. 기억해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벌리자 또는 공동어무자인 경우 배우자 이 어떤 사람입니다. 자, 전 배우자, 이혼한 전 배우자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네, 사랑할 수도 있죠. 위장 이혼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인 경우에도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이었던 경우 디것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즉, 이해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해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 제척, 회피, 기피 이런 말이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주로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모르는 용어를 나오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무리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됩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 시험은 장기 레이스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뛰게 되면 페이스메이커가 그래서 마라톤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속도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2페이지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한 건의 힘이 의결해서 회피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 4번 만약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장님이 된다면 중개업소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위촉계약서 이런 걸 적는 게 사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죠. 위촉을 하면 해촉만 하면 그냥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만약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은 최소한 해고, 예고를 해야 되죠. 한 달 이상 해고, 예고 기간을 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위원장의 직무 동그라미 1번은 상식적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요. 2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시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시험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해의 개최 7일 전까지 우리 숫자 프린트 내드린 거 39번에 보면 7일 다 정리되어 있죠?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해야 된다고요? 예측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당일날 아침에 전화와 가지고 오늘 회의합니다 하면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해의 일시 등을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숫자 우리 시험에는 7일 대신에 10일 이런 식으로 X 출제가 됩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간사나 수당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요.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다음에 또 1월 달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험의 출제입니다. 시험의 출제 시험의 출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원칙 시도지사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출제위원을 임명위촉하고 이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참 법이라는 걸 교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예산 없으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부정행위하면 안 되고요. 서약서 이 출제위원 들어갔던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서약서 적는다더라고요. 이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 써놓고 만약에 문제를 유출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의도지사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5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제가 3년 5년 1년 숫자 다 정리해놨습니다.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내들인 것 출력 여러분들이 출력하셔가지고 형광편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두 달 강의 들으면 전부 다 색칠이 되어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기억이 하나도 안나고 이렇게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44페이지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원래 시험은 시, 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한 때에는 관보의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시험 공고인데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시험 언제 보는지 2월 28일까지는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되고요. 확정공고는 90일 동그라미 이번에 세 번째 줄 9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90일이라는 숫자 여기밖에 없습니다. 확정공고는 90일 전까지입니다. 시험에 90일 대신에 60일 X 그리고 매년 2월 28일까지인데 이게 시험에는 전년도 말까지 결약적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매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숫자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3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조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자체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다 정리해놨습니다. 19가지 그래서 당의 지자체 조례인데 당의 지자체라고 하면 어디겠어요? 이게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책이 없으시죠? 책이 없는 분들은 지금 파일 전부 파일을 열람해서 보시고요. 교재에 나오시면 꼭 교재는 특히 2차 과목은 새로운 교재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했죠. 한 문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옛날 거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페이지 수도 안 맞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45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마는 2만 8천원이었습니다. 최근에 2만 8천원 1, 2차 같이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입니다. 시험 본다고 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면 응시 수료를 돌려줍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기억해 보니까 과온압한 경우에는 잘못해서 초과해서 냈으면 초과해서 낸 부분을 다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에도 다 돌려주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을 못 본 적은 없습니다. 32번 시험을 실시했지만 만약 지진이 난다든지 코로나19가 확산돼서 극단적으로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고 했죠. 올해 코로나 있어도 다 시험 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험은 다 봤는데 코로나 확정된 분들은 시험 못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거세에 보니까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역시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이제 32회는 5일간으로 축소됐습니다. 31회 시험까지는 10일간 접수했는데 이제 5일밖에 접수기간이 없습니다. 접수기간 내에 취소해도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100분의 60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 50 50%를 돌려줍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숫자 7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합격자 결정입니다. 6번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6번 46페이지까지 합격자 결정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오셨잖아요.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은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하니까 1차 시험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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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1차는 만점이 따라서 80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100점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2차에 보태주지 않습니다. 1차로 끝나는 겁니다.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입니다. 2차 원칙은 절대평가고요. 여러분들 32회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2차는 예외가 상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상대평가 5회부터 9회까지 상대평가를 했죠. 그래서 8회 같은 경우에는 1,000명밖에 선발이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상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60점 이상 받아도 불확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회 시험부터 1999년 10회 시험부터 지금 21년째 계속 절대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최소 2만 명은 선발하겠다. 또 올해 최소 응시자 대비 30%는 선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최소 2만 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60점 이상이 3만 명이 나왔다면 3만 명 모두 합격입니까? 아니면 2만 명만 합격입니까? 최소 2만 명 뽑는다고 했고 최대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3만 명 모두 합격이 되겠죠. 아직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46페이지 까지 말씀을 드렸고 46페이지 박스에 정리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7번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격증 교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월 대신에 시험에서 2월 이내에 X로 출제됐습니다. 실제로는 올해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요. 합격자 발표되면 거의 일주일 안에 자격증 다 내줍니다. 그런데 늦어도 1개월 이내에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번에 보면 자격증을 분실 훼손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교부 신청은 처음에 교부받았던 사람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시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되고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재교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교부 신청도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시도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자격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조된 자격증으로 등록을 한 사례가 옛날에 적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개업할 때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모두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부정행위자의 47페이지 부정행위자의 5년간 시험 못 본다고 했죠? 그리고 자격 취소된 자 3년간 시험 못 본다고 앞에 말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검지입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려주면 빌려주면 올해 시험에 31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양도 대여 양도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되며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맨 밑에 유사명칭 사용검지입니다. 유사한 명칭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가르치는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유서 대표 이런 대표자 회장 사장 소장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검지로 역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가 있는데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지체 없이 가 아니고 즉시가 되겠습니다. 즉시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31회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32회 나올 확률이 높죠. 31회는 자격증 양도 대여에 대해서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간 한 내용은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